오늘의 뉴스 키워드 주주친화입니다. 대한재강 내용인데요. 국내 3위권의 철근 업체이기도 하죠. 대한재강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삼성화재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문매를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대한재강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ESG 경영도 그렇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금요도 더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재강이 이를 따라가네요. 그렇죠. 일단 대한재강이 연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 신탁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계약기간 자체는 6개월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기 매입이 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나온 공시 자체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진행을 해주면서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왔던 기업이 메리츠 그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사주 매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일단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순이익들이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으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됐을 때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소가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사실 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이 결국엔 시가총액이 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한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주 친화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이제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꾸준히 좀 가격대가 이제 바닷건에서 높아져서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제 철근 업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대선 정책에서 이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이 대선 이후에는 관련된 부분들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성수기가 또 도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분기에도 이런 철근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정도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로 가게 됐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철근 가격도 이제 1월 기준으로는 96만원에서 2월달에 99만원까지 빠르게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3월달에도 이런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고철비용이라든지 운송 특히나 운송 쪽이 최근에 이벤트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들 같은 경우도 좀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가를 하게 됐을 때 보다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수기가 도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미뤄졌었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에 워낙 좀 역대급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조에 따른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평년보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